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정말 그런 게 없어. 뭐 회사에 다니고 싶네 안 다니고 싶네 이 자체가 생각이 안 나고 끝까지 가야겠다 이것만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고 시간이 딱딱 잘 지나 잘 흐르고 그러면서 조금 뭐 약간 어제랑 오늘이 좀 다르고 이게 골프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소금 소금 소금을 좀 분지가 오래됐고 아니 오늘 가져왔잖아 산에서 부러지려고 솔직히 말해서 사는 게 지루한데 일마저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에 일이 재밌었던 거 아니라 그것마저 안 하면 정말 지루할 것 같아.